안녕하세요. 공인중개사 김상만입니다. 오늘은 영등포구청역에서 4분거리에 있는 신축오피스텔 현장에 나왔습니다. 준공이 다 났기 때문에 바로 입주가 가능하고요.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셔도 되고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으셔도 되는데요. 일단은 거실이 이렇게 좀 잘 나왔고요. 그리고 안방 한번 비춰보시죠. 그리고 가량의 냉동실이랑 냉동실도 한번 비춰보시고 정단에 보시면 신발장이 있습니다. 물론 엘리베이터가 있고요. 영등포구청역에서 4분거리에 있는 신축오피스텔 첫 입장은 분양오피스텔입니다. 감사합니다.